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술한지 한 달 됐고 견갑 보러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장치 붙이는 거는 아픈 거는 없어요. 치과 갔다 왔어요. 잠깐만. 뼈도 잘 안 오고 있고 뼈가 완전히 붙으려면 한 두 달은 걸리거든요. 오늘 치과 가서 교정하고 오고 원장님 봤는데 수술 잘 됐다고 해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